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께서 LG화학 외국계 증권사 리프트를 쓰면서 셀트리먼을 거론해 주셨네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LG화학도 지금 주주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외국계 매도 리프트에 국내 기업이 또 당했다. 개미들 부글.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구요. 코스피 시카 총액 4위 LG화학이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 하나에 크게 휘청했다. 그동안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프트에 국내 기업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어제 그제 그래서 10% 정도 빠졌구요. LG화학이 오늘은 지금 반동을 주고 있죠. 이 LG화학 사태에 예전에 셀트리온이 당한 걸 소환을 해주셨어요. 이 내용 같이 볼게요.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프트에 국내 기업 주가가 흔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셀트리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7년 모드 콘스테린, 2018년 노무라 증권과 도이치뱅크가 셀트리온 매도의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아주 그때만 생각을 하면 진짜 화가 나죠. 이들은 당시 셀트리온 주가의 제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 상승세를 타던 주가는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10%가량 하락했다. 지난해 역시 JP모건에서 두 차례 거쳐 매도 보고서를 발표했고 각각 6.13, 13.2% 하락했다. 이러니 우리나라 공매도,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 횡포, 진짜 기울여진 운동장 빨리 잡아야 됩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 당하지 마시죠.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 당하지 마세요.